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20년 제1회 통합 전기기사 과목은 회로이론 이에요 회로이론 및 제공학에서 제공학이 10문제 나왔구요 오늘 풀어드릴 회로이론이 10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나머지 회로이론 문제 10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이건 라프라스 변환 문제죠 근데 라프라스 변환에서 함수가 고배된 형태야 고배 형태 자 요 문제 관련된 기본 공식 ft 함수가 t의 제곱 함수 자 이거 라프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요 fs이꼴 얘가 2차일 때 s의 3차로 차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위의 분자가 2 팩토리아 근데 2 팩토리아는 것은 1 곱하기 2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2 팩토리아는 그냥 2로 남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련된 공식이고 두 번째가요 지수 함수 자 이거 라프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라프라스 변환하면 상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보호가 바뀌면서 s 플러스 a 분의 1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주어진 식이 ft이꼴 t의 제곱에 익스프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t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근데 위에 두 식을 곱한 형태는 말이야 이거 라프라스 변환하는 요령은 일단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항상 뒤에 거부터 먼저 알아 자 그러면 뒤에 거부터 먼저 라프라스 변환 처리하면 마이너스 알파니까 요 위에 원리에서 s 플러스 알파 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t의 제곱 t의 제곱은 s의 3승분의 2가 된단 말이야 s에다가 알파까지 탄 형태니까 전체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가 2 팩토리아 근데 팩토리아는 의미가 없죠 1 곱하기 2니까 그래서 s 플러스 알파의 3승분의 1 곱하기 2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정상분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인가 우리가 대칭 성분이 3가지가 있죠 0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 중에서 요 문제는 정상분 전류니까 i1만 보면 되는 거예요 i1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의 ip 플러스 a 제곱의 ic 이 식에서 a는 뭐고 a 제곱은 뭐예요 a는 크기가 1이면서 120도 이거 갖다가 복수수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계산기 집어넣을 때 계산기능이 이거 있으면 이거 집어넣고 없으면 이거 집어넣고 돼요 자 그 다음에 a 제곱은요 크기는 1이면서 240도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1도 3을 말하는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요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면 3분의 1에 가로 위에 ia가 10 플러스 j의 3이라고 주어집고 a, a는 여러분들 계산기 치는 거에 따라서 이걸 넣어도 되고 이걸 넣어도 괜찮아요 저는 댓글에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내지는 마이너스 0.5 플러스 j의 0.86으로 집어넣고 괜찮아요 곱하기 ib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j의 2 플러스 a 제곱, a 제곱은 240도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그렇죠 여기 곱하기 ic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4 자 이거 뭘로 계산하겠어요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해 줘야죠 아마 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점이 뭐냐면 계산기로 이걸 잘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이런 계산기 사용법도 평상에 잘 익히셔야 돼 그래서 계산기 사용만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할 수만 있다면 틀릇이 정답을 찾겠죠 계산기 쳐보면 6.34 그 다음에 호수부가 플러스 j의 0.09가 나와 근데 문제 보기에 보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크기로 물어본 거죠 그러면 i1 정상 전류의 크기는요 루트 씌워서 시수의 제곱 6.34의 제곱 허수의 제곱 0.09 근데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생각해보세요 6.34보다 0.09는 무지하게 작잖아 그럼 이거 구해봐야 근사적으로 6.34보다 약간 큰 거야 그러면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6.34보다 약간 큰 거라고 답을 냈지만 실제 답은 6.4가 계산기처럼 올바르게 했죠 그죠? 3번 문제는 기본 공식으로 본 거죠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점퍼점수 그러니까 이게 써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특성 임피던스는요 루트의 y분의 z 여기서 z를 풀어버리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얻음수 y를 풀어버리면 g 플러스 j 오메가 c 얘는 근사적으로 r과 c는 작으니까 루트 c분의 l 자 이거는 특성 임피던스는 c이고 점퍼점 간만은요 루트의 z y 그럼 이것도 풀어버리면 임피던스는요 얘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얻음피던스 g 플러스 j 오메가 c 자 이거는 실수부 알파 허수부 j의 베타 형태로 나오는 거죠 자 문제 뭘 물어본 거예요? 바로 이걸 물어봤잖아요 기본 공식으로 물어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4번 문제 지금 문제 주어진 이 전압식의 실육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 성번부터 분석해 줘야 돼요 3은 뭐죠? 이거는 직류야 직류 이거 사인 오메가 t는 뭐죠? 기본파 자 사인의 3 오메가 t는 뭐죠? 얘는 삼고조파 그러니까 이 문제 조건이요 직류 기본파 삼고조파의 합성이야 이거의 실육값 실육값의 크기는 피타고라 성류해서 각성분의 제곱 근데 직류는 실육값이랑 최대값 똑같아 3의 제곱 그 다음에 기본파에서는요 얘가 최대값이야 근데 실육값 봐라고 했어 5만 끌고 와야 돼요 5의 제곱 삼고조파 이거 최대값이에요 실육값이야 그러면 요것만 끌고 와야 돼 10의 제곱 자 이거 몇 나오겠어요? 뭐 10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오겠지? 11.6볼트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계산해보면 정답은 11.6볼트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거 기본 회로망 푸는 문제예요 이거 여러가지 방법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회로는요 제가 줄겨 쓰는 방법이 전류원 전압원 등가변환 태브랑 노툰 등가변환 자 요 회로에서 요 부분만 보세요 한번 다른거 볼 필요 없죠 요것만 보시면 돼 이거는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된 상태죠 이 노트는 여러 를 태브랑으로 전류가 윗방향이니까 전압경속도 맞춰줘야 돼요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V는 IR 전류가 유감폐하고 저항이 0.6옴이야 그러면 3.6볼트 나오죠 즉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등가변환하면 3.6볼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저항은 직렬쪽으로 이렇게 저항은 병렬이 있던 것 같다가 직렬 바꾼다고 해서 저항값이 변하는 건 아니죠 즉 얘는 0.60 내가 회로에서 일부분 왼쪽에 등가변환한 거죠 또 변할게 또 있죠 이쪽이 있잖아 이쪽도 그러니까 회로 갖다 쪼개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쪽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전류원이 주의할 점이 밑에 방향이야 그러면 전압원은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로 형성되겠죠 아까 반대로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야 V는요 역시 IR 전류가 2암페하고 저항이 0.4야 그럼 0.8볼트가 되는 거란 말이야 전류원을 전원으로 바꾸면 0.8볼트 그 다음에 병렬저항은 직렬죠 이렇게 직렬로 저항은 안 바뀌어 0.4옴이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뭐 이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야 이거 쭉 연결되고 근데 얘하고 얘 연결되면서 중간에 0.5옴이 있죠 중간에 0.5옴 그럼 일단 뭘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놨더니 회로에 흐르는 전체줄로 I는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줄로 I는요 R분의 V 저항 R 이 세 개가 무슨 연결? 직렬연결 0.6 0.5 0.4 전압은요 이거 가흑성이야? 감흑성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가흑성이야 3.6 플러스 0.8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6에 0.4니까 1이고 1에다가 0.5니까 1.5가 되는 거고 3.6에 0.8니까 4.4가 되겠죠 일단 회로에 흐르는 전체줄로가 1.5에 4.4야 근데 문제 요구하는 건요 이 0.5의 양대는 걸리라 V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V는 IR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야? 1.5분의 4.4 여기 소자에 걸린 저항값이 0.5 그럼 뭐예요? 0.5가 1.5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4.4 1.47 볼트가 걸릴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정답 몇 번? 정답은 1.47